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저희 둘째 딸림이가 잠시 애교를 부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황금같은 주말에 놀러가지도 못하고 일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엄마... 에이 그냥 편하게 엄마 엄마네 집에 있는 60리터짜리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작업을 하러 저와 만화님 동생이 왔고요.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며 포선수가 도착했습니다. 포선수 입장 저의 일손을 만화님 다음으로 도와주는 간신히 굴어가는 폭주인입니다. 비닐을 씌운지 8년이 지났고요. 9년째 하우스 비닐을 교체하는 겁니다. 참 오래 썼네요. 비닐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비닐을 벗겼습니다. 비닐 씌운지가 오래 해서 그런지 하우스 비닐은 이쁘게 씌우기 위해서 맨 앞쪽 라운드에 패드를 대줍니다. 라운드에 패드를 대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살짝살짝 흔들어 조금씩 휘게 한 다음 비스를 촘촘히 박으면 패드가 찌그러지지 않고 이쁘게 휘어집니다. 어때요? 패드가 찌그러지지 않고 이쁘게 박혔죠? 대충 하우스 수리를 끝내고 비닐을 씌우기 위해 끌고 갑니다. 비닐을 다 끌고 가면 포크레인으로 비닐을 당겼을 때 비닐이 끌려오지 않도록 헤드스프링을 이용해 임시로 물어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비닐에 써있는 글씨가 밖에서 보았을 때 똑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네 선배네 하우스 길이가 90미터짜리가 있었는데 죽어라 고생해서 비닐을 씌우고 보니까 글씨가 뒤집혀져 있네요. 고안장합니다. 비닐 한쪽에 휘피테 삭지 말라고 유부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씌워줘야 하거든요. 맨 앞쪽으로 와서 비닐을 포크레인 붐떼에 묶고 비닐을 살짝 당겨 비닐이 땅에서 조금 뜨면 붐떼를 하우스 중간쯤으로 옮기고 비닐을 끌고 간 반대쪽으로 넘어가 비닐을 잡아당기면서 포크레인 쪽으로 오시면 비닐을 쉽게 덮을 수 있습니다. 대충 덮어진 비닐을 하우스 중간에 잘 맞춰주고 붐떼를 살짝 당겨 비닐을 팽팽하게 한 다음 붐떼를 살짝 내려 비닐을 고정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바람이 어지간히 불어도 비닐을 씌울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고정을 한 후 비닐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스프링을 양쪽 모두 15-20m 간격으로 임시로 물어줍니다. 포크레인이 잡아주지 스프링이 불고 있지 바람이 어지간히 불어도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패드 스프링으로 양쪽을 불었으면 본격적으로 비닐 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쪽을 스프링으로 60m를 모두 고정합니다. 하우스가 길 때는 가운데부터 스프링을 체결하면서 끝으로 나간 다음 다시 중간으로 가서 남은 한쪽으로 스프링을 체결하면 비닐이 울지 않고 깔끔하게 펴지면서 고정이 됩니다. 한쪽 작업이 끝나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임시로 울고 있는 스프링을 제거하고 하우스 측면 비닐을 개폐하는 파이프에 하우스 크립을 체결해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비닐이 감길 때 파이프에 클립이 닿으면 비닐이 찢어질 수 있으니 파이프와 파이프 중간에 체결해주는 것이 좋구요. 클립도 스프링 끼울 때와 마찬가지로 중간 속 끝쪽으로 끼워주어야 비닐이 울지 않고 이쁘게 덮어집니다. 클립 작업이 끝나고 파이프를 발로 살짝 밟으면서 스프링을 채워주면 하우스 비닐이 울지 않고 빵빵하니 이쁘게 씌워집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남은 클립 작업을 하면 측면은 끝나게 됩니다. 측면이 끝났으면 비닐 끌고 간 뒤쪽 임시로 체결한 스프링을 풀러 비닐을 당기면서 다시 스프링을 체결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비닐 씌우는 작업은 거의 다 한겁니다. 비닐하우스 앞에서 보시면 비닐이 울지 않고 이쁘게 씌워진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비닐가 울지 않고 그렇게 빵빵해질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번 아래쪽을 패드로 불어준 다음 2번 위쪽에서 당기면서 스프링을 끼우면 비닐이 울지 않고 북소리가 날 정도로 빵빵하게 잘 지워집니다. 이설명 저설명 다 빼먹고 대충 비닐 유체 작업이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개폐기 높낮이로 조정하고 문이 잘 열리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잘되네요. 굿.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엄마 나 갈게. 패비닐은 포크레인으로 걷다가 모아놓고 패비닐 수거하는 분한테 전화를 하면 가지러 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루베리 산목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